아 아 시청자님들 에 제 방식으로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맛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돼지고기 감자 그 그 다음에 그 양배추 야채도 듬뿍 넣고 어 이렇게 저 이게 저 위에 에 수안 이란 녀석이 또 이걸 좋아하고 또 저희 가족들이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은 날씨가 선선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굳이 안넣어도 이게 변질이 안되거든요 자 오늘은 뭐 반찬도 걱정 안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가 밥에다가 밥 먹었다 자 돼지고기 숭숭 음 음 음 밥을 삶아줍니다.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 이래 해 놓으면 이제 큰집 작은집 할거 없이 이렇게 나눠먹으면 되니까 자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먹는거에 오버 안하기로 했어요 뭐 있는 그대로 자 내가 직접 해서 단초를 하지만 있는 그대로 배추찌개도 해놀지가 꽤 일어날이 되기 때문에 빨리 먹어서 치워야되요 이제 이거 해먹고 배추국에다 짜장면 싹 비벼먹고 이제 출근을 또 해야됩니다 출근 개인장국 짜장 비빔밥 숟가락 으 음 으 어휴 바쁘어 하이테네 아이고 참 먹고 사는게 뭔지 음 음 짜장 비빔밥입니다 짜장 비빔밥 아 코를 확 씹히는게 으아아아 돼지봉이도 큼직큼직 으악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뜨거워 음 감자도 잘 익었네 아유 고기 좀 보세요 돼지고기를 이렇게 해서 먹으면 참 맛있어요 아 뜨거웠지 진짜 맛있네 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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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물 Snapchat 아찜 아Est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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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꿀맛이지 뭐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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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 ola 고춧가루 소주 양파 그릇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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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refused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후에